아 차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차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? 다음 6페이지 보시면 도체 부도체 반도체 도체하면 주류가 잘 흐르는 그런 물질을 말하죠 이것은 뭐 상식이니까요 도체 부도체 반도체요 자 도체에는요 은도 있고요 금도 있고 구리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러한 것들이 도체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에 부도체 부도체이게 되면 고무라든가 종이 나무 유리 이런 것들은 전류를 못 흐르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이 반도체면 도체와 부도체 전류를 못 흐르는 예와 예의 중간 무엇이 있느냐 시리콘 게루마늄 셀렌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전기회로의 해석이와 같이 나옵니다 먼저 전원 이 전원이라는 말은 아주 자주자주 나와요 이 전원 무슨 말이냐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즉 에너지가 세물과 같이 나오는 곳 전류가 세물과 같이 나오는 곳 전압이 세물과 같이 나오는 곳을 전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기를 집어먹는 것 전기를 집어먹는 장치 전류를 소모시키는 장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부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흉광등 TV 등등 이러한 것들이 부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전류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전자의 흐름 전자의 이동을 전류라고 합니다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핵을 중심으로 괴돌을 형성하면서 마이너스 전자 돌고 있잖아요 그 전자들의 흐름 전자들의 이동을 전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단위는 무엇을 쓰느냐 단위는 암페어 5암페어 10암페어 이와 같이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를 쓴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류의 크기 이 전류의 크기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당 그러니까 2초 5초 이와 같이 초당 얼마만큼의 전화가 이동을 했느냐 전화가 많이 이동하면 전류는 커지겠죠 자 그래서 T분의 Q로 전류의 크기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당 얼마만큼의 전화가 이동을 했느냐 그렇게 해서 이 전류의 크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에 100후름이 전화가 이동했다면 그때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10암페어가 되겠죠 10초 100후름 그러니까 그때 전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시마피아가 되겠죠 자 전류의 크기는 이와 같이 아이는 T분의 Q 반드시 초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2분 동안에 120후름의 전화가 이동했다 하면은요 그때는 2분이면 2분에다가 곱하기 60하면 초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1암페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는 존이차 전압 이러한 용어가 나와요 자 존류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어요 존류라고 하는 것은 전자혈음 전자이동이다 단위는 암페어다 존류의 크기는 초 시간당 어마만큼의 전화가 이동을 했느냐 그렇게 해서 존류의 크기를 구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번에는 존이차 즉 전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압 존이차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